현대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현대건설 차트를 본다면 지금 이제 55400원에 고점을 한번 나왔고 여기서 이제 차익실험 물량이 좀 나올 나왔다고 우리가 전제를 할 수 있고요.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원위치로 해서 여기에 모양을 가겠느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. 다만 한 단계 레벨업을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5일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은 너무 5일선을 보지 마라 라고 제가 과거에 삼성전기를 얘기했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5일선을 보지 말고 이 산업에 대한 미래의 동력 이런 거를 본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또 반대로 이런 대형주들이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약간의 이 실험 물량을 가지면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 건설 섹터의 업종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현대건설도 여전히 5만원 단에서 한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긴 흐름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갭을 보여주면서도 현재 견고하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실적단에서 좋게 나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향후에 이제 북한과 열려서 해외 수주까지도 나온다면 과거에 크게 무너졌던 것을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. 최근에 이제 또 현대산업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.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현대산업이 거래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6월 달에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그 건설이라든지 그에 따른 기자재,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목재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거래량이 약합니다. 그래서 1,400만 주로서 전체의 비중이 좀 약하고 또 이 쌍용양해 같은 경우 시멘트 같은 수요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런데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또 좋습니다. 그리고 액분을 하겠다라고 회사가 한 만큼 쌍용양해가 굉장히 1조 이상의 매출단이 온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기업이고 안정적인 만큼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3만 원 이상, 3만 5천 원까지도 저는 보이는데 시간을 좀 봐야겠죠. 그래서 고배당도 주는 만큼 쌍용양해는 잘 봐야 될 거다. 쌍용양해가 또 이제 그 잘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게 한일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한일 시멘트 역시도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열리느냐. 이 산업으로 열리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이 시멘트 건설 기자재는 다 우호적이다. 또는 이 손이 많이 가는 개성공단에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지금 물동량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. 북한이 이제 산업단에서 수출이 좀 약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런 수출을 했을 때 어디를 통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. 비행기를 가겠습니까? 그렇지 않겠죠. 그래서 현대 상선 같은 경우 결국은 제가 이제 조선 섹터를 우리가 좀 잘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을 좀 장악하게 했는데 현대 상선이라든지 또는 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신다면 전반적인 산업에서 그렇지 않은 섹터와 수혜가 되는 섹터가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북한이 잘 됐을 때 그에 따른 수혜주 쪽으로 여러분이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